자 이번에는 저희 포핸드플릭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 포핸드플릭 하실 때 여기 준비로 계셨다가 저번에 백플릭한 것처럼 정점에서 약간 떨어질 때 타점을 맞추실 거고 왼발 오른발 들어가면서 동시에 네 이따가 왼발 오른발 네 근데 동시에 근데 여기서 왼발 오른발 갈 때 약간 왼발 짚고 골반이 약간 틀어요. 살짝 그리고 들어갈게요. 약간 이제 왼쪽에서 채공시간이 좀 있으셔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준비 왼발 오른발 다시 다시 자 왼발 오른발 그쵸 여기서 이따가 왼발 여기 힘을 실어서 약간 들어서 들어가는거죠. 보고 하나 톡. 그쵸. 다시. 각도 열고 숙이지 마시고 약간 조금 열어주세요. 하나 둘. 자세 자체서 하나 둘. 다시. 자 하나 둘. 미리 들어왔어. 하나 둘. 다시.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지금 끝에서 걸리는 느낌이거든요. 이거를 내가 쑥 들어와서 넣어주는 느낌이 나야돼요. 이렇게 쑥 들어와서 넣어주는 느낌. 뭐가 다른데 지금. 위에서 떠있는 느낌이거든요. 공이 한 이 정도에 있을 거니까 내가 그 밑으로 조금 깔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 위로 들어오지 마시고.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지금 중심이 죽죠. 지금 내가 끝났을 때 이렇게 죽거든요. 밀어 넣어줘야 돼요. 하나 둘. 자. 하나 톡. 그쵸. 그쵸. 왼발 오른발. 그렇지. 왼발 오른발. 그렇지. 하나 둘. 조금 더 왼다리에서 버티면 좋아요. 그래서 공이 온다. 왼다리 여기 있죠. 탁 했을 때 조금 버티고 공을 봐야 돼요. 버티면서 공을 보고. 툭. 고치고. 그렇지. 그치. 그치. 아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해서. 하나 둘. 안 맞았다. 다시. 하나 둘. 다시 하셔야지. 하나 둘. 다시. 다시. 자. 맨날 보고 들어와요. 다시. 자. 보고 들어와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보고 들어오고. 그치. 자. 각도 살짝 열고. 다시. 지금 그냥 들어온 거 보고 들어와. 다시. 하나 둘. 이 팔꿈치 약간 빠지지 않게. 툭. 여기. 고정시키고. 하나 둘. 자.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죽지 않게. 그렇죠. 하나 둘. 자. 하나 둘. 다시. 공 밑에 들어와야 돼요. 공 밑에 툭. 자.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중심. 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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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다시. 타이밍 맞춰. 하나 둘. 좀 더 기다렸다 들어올게요. 따닥. 다시.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아. 다리 너무 붙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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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시. 자. 하나 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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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넣어주고. 그렇죠. 자. 밀어 넣어주고.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그렇지. 자. 좀 더. 이걸 너무 일자로 이렇게 들어오지 마시고. 약간 어깨가 보면 약간 열었죠. 열었죠. 약간. 네. 이렇게 정면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다시. 어깨를 살짝 열어서. 그렇지. 하나 둘. 살짝 열어서.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응. 하나 둘. 응. 툭. 그렇지. 다시.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다시. 둘. 응. 다운 되는 느낌이시면 안 돼요. 조금 밀고 들어가는 느낌.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그래야지. 왜냐면 다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각도. 그렇죠. 각도 좀 불안하죠. 조금 더 닫혀주고. 네. 자. 닫혀주고. 톡. 그렇지. 자. 닫혀주고. 톡. 이렇게. 자. 닫혀주고. 톡. 이렇게. 자. 닫혀주고. 톡. 어. 뭔가 오빵인데? 발팔. 다시. 동시에. 동시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 거는 동시에. 그렇죠. 자. 하나. 동시에. 자. 하나 둘. 팔 너무 쫙 피지 마시고. 이렇게. 그러려면 내 다리가 더 들어와야 돼. 자. 와서. 그렇죠. 그렇지. 다리가 와서 톡. 그렇죠. 지금 나이스. 와서 톡. 지금 조금 먼 거. 아까 왜 백핸드 할 때도 너무 멀면 안 좋다 했잖아요. 약간 이 정도. 자. 하나 둘. 시작. 자.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나이스. 하나 둘.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둘. 오케이. 자. 하나 둘. 응. 자. 하나 둘 셋. 아. 지금 박자 안 맞았다. 자.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약간 이쪽 가운데 드릴 건데요. 이것도 한번 포인트 플릭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보통은 가운데 왔을 때 저희가 지금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백핸드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약간 틀어놓고. 그렇죠. 이따가 틀어놓고 오른발. 틀어놓고 오른발. 오른발. 그리고 이제 요거를 타이밍을 맞추는 거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가운데쪽에 드릴게요. 틀어놓고 오른발. 쑥 들어와야 돼. 틀어놓고 오른발. 틀어놓고 오른발, 다시, 틀어놓고 오른발, 다시, 오른발, 오른발 좀 공에 가까이, 그치, 하나, 둘, 다시, 여기 걸려요, 약간 타입을 위에서 받쳐서, 약간 이렇게 쳐져서 들어오니까, 들고, 툭,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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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이제 잔발인 거예요. 이렇게 쓰는데 공이 이리로 온다 그러면 탁, 탁, 잔발, 다시,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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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가깝고, 하나, 둘, 그치, 그치, 잘하셨다, 하나, 둘, 하나, 둘, 들어오고, 그쵸, 살짝 틀고, 들어오고, 그쵸, 팔을 너무 이쪽 위로만 쓰지 말고, 이게, 그러니까, 이 앞뒤랑, 이 위랑, 이게 이제 믹스가 돼야 돼요, 이렇게, 여기 중간으로, 툭, 툭, 다시, 살짝 틀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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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살짝 틀고, 툭, 그쵸, 그쵸, 봐야 돼요, 살짝 틀고 봐요, 어, 자, 내가 어느 지점에 맞춰야겠다, 이거를 보고 들어가야 돼요, 다시, 하나, 둘, 다시, 톡, 톡, 그쵸, 넘기면 안 되고, 하나, 둘, 그쵸, 이 정도, 딱까지는 아니더라도, 툭 밀고 들어가는 정도, 툭, 다시, 하나, 톡, 다시, 자, 하나, 둘, 그쵸, 라켓 끝, 하나, 둘, 응, 자, 하나, 둘, 나이스, 하나, 둘, 고쳐주시오, 오, 이쪽을 더 잘하시오, 자, 하나, 둘, 이렇게, 둘, 그러면 이제 다 섞어볼게요, 이쪽으로 불규칙으로, 이쪽에 오면 백, 이쪽에 오면 포인트, 가운데는 이제 판단돼지는 걸로, 자, 준비, 자, 준비,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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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자, 그럼 다리, 다리, 자, 준비, 준비, 잔발, 톡, 그렇죠, 또 잔발, 하나, 둘, 그렇지, 자, 잔발, 톡, 자, 열고, 각도 살짝,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이 이 정도 높이인데, 라켓이 높아요, 여기 계속 걸리죠, 이렇게, 공보다 라켓이 좀 더 밑에 있어요, 그렇지, 밑에, 여기 골반 쪽 조금 더 낮추시고, 낮추고, 그렇죠, 그래야지 자세가 낮춰지세요, 그렇지, 그렇지, 자, 준비, 또 잔발, 골반 낮추고, 자, 톡, 숙일게요, 어, 얼굴 숙이고, 어, 자, 하나, 둘, 자, 보고, 툭, 그렇지, 보고, 툭, 자, 하나, 둘, 다시, 다시,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뭐, 이렇게, 쏙, 이렇게 해야 돼, 톡, 다시, 자, 하나, 톡, 자, 준비, 잔발, 톡, 잔발, 하나, 톡, 그렇죠, 자, 하나, 톡, 자, 지금도, 그렇죠, 좀 더, 발끝에다 잔발, 톡, 그렇지, 잔발, 톡, 자, 하나, 둘, 박자, 박자, 기다렸다가 톡, 그렇죠, 그렇죠, 기다렸다가 톡, 자, 하나, 둘, 톡, 다리 먼저 담아면 안 돼요, 동시에, 아이, 다시, 자, 동시에, 그렇지, 하나, 둘, 동시에, 좀 늦었다, 셋, 늦었어, 셋, 아, 늦어, 늦어, 처음에 막 빨리 들어오신 분이 이제는 늦어지신데,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이 짧은 볼 할 때도 잔발인데, 지금 나중에 되니까, 다리가, 덩실덩실, 또, 거기서 이제 늦어지면 커트하게 되거든요, 자, 이번에는, 저희 포핸드 플릭하고요, 하고 나와서 쇼트까지, 해볼게요, 포핸드 플릭하고 나와서 쇼트까지, 하나, 둘,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하나, 밀고, 멀죠, 멀죠, 지금 멀어요. 다시. 하나 둘 툭. 나와서. 다시. 발 하고 나가고. 앞발을 찍어주고 밀어주고. 여기서 찍어주고 밀어줘야죠. 다시. 하나 둘 셋. 다시. 공에 가까이. 툭.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최대한 좀 버텨보세요. 나와서. 빠지지 않게. 툭. 왜요? 뭐? 찌릿거리셨어요? 어머니가. 좀 조금만 봐드릴까요? 갑자기 찌릿거리셨나 보다. 좀 조금만. 괜찮아? 깜짝이야. 그 있죠. 그 느낌. 괜찮아요? 조심해야 돼. 나도 깜짝 놀랬는데. 괜찮아요? 해도 돼? 하나 둘 하나 둘. 들어오고 나가고. 오케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지. 들어오고 나가고. 하나 둘. 그렇지. 근데 지금 나왔을 때 이게 걸려요. 사이드에. 좀 더. 좀 더. 내 중앙에.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중앙. 다시. 하나 둘. 중앙. 다시. 하나 둘. 중앙. 하나 둘. 중앙. 오케이. 다리. 하나. 그치. 들어가기 전에 한번 뛰고 들어와요. 툭.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준비하시잖아요. 한번 뛰고 이렇게 들어올게요. 뛰고 들어올게요. 자. 뛰고. 하나 둘. 어. 잘했어요. 자. 뛰고. 톡. 자. 뛰고. 톡. 오케이. 자. 자. 뛰고. 하. 근데 의외로 이게 바뀌지 않나요? 자. 뛰고. 하나 둘. 그치 그치. 이게 맞아요. 지금. 뛰고. 하나 둘. 자. 뛰고. 하나 둘. 띄고. 이제 띄어서 짚은 상태에서 출발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하나 둘. 다시. 다시. 자. 타이밍. 띄고. 톡. 자. 제자리에서 한번 띄고 들어와요. 아니. 봐봐요. 제가 여기서 딱 맞을 때 이걸 띄라는 게 아니고 띄어서 한번 짚고 그 탄력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맞을 때. 네. 네. 내가 여기 맞을 때 그때 한번 띄고 들어와 볼게요. 자. 하나. 그치 그치. 그러면 약간 늦은 듯한 느낌 나시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하나. 어. 됐다. 시작. 하나. 하나 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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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그치 그치. 자. 제자리에서 한번 띄고. 하나 둘. 오케이. 띄고. 하나. 오. 잘했어요. 자. 한번 띄고. 하나 둘. 오. 박자 맞아요. 지금. 하나 둘. 응. 지금 잘 띄셨어요. 다리. 이렇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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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띄고 나서 백핀데. 자. 띄고. 하나. 오. 지금 감 잡으셨다. 하나 둘. 그치. 그치. 자. 띄고. 하나 둘. 그치. 띄고. 하나 둘.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짧은 거랑 백쪽 긴 거랑만 가볼게요. 백쪽 긴 거는 백드라이브. 짧은 거는 플릭. 그래서 그러면은 뭐가 올지 날라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딱 맞을 때 한번 여기 띄고 들어오든지. 띄고 내려가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투. 그렇지. 다시. 투. 시작. 투. 들어오고. 자. 준비. 준비. 띄고. 그치. 자. 하나. 약간. 약간 이렇게 라켓 늘리시는 것 같아. 늘리면 안 돼. 다시. 자. 띄고 쭉. 그렇죠. 다시. 자. 띄고 쭉. 자. 하나. 둘. 미리 돌았다. 미리. 자. 띄고. 아하. 다시. 시작. 하나 둘. 다시. 자. 하나. 다시. 너무 짧게. 준비. 하나. 그렇죠. 다시. 자. 하나. 걸고. 자. 하나. 걸고. 자. 뛰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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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톡. 톡. 자. 봐봐. 여기서 상대가 맞을 때 톡 잘 뛰셨는데 뛰고 난 뒤에 상체가 너무 뒤에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탁 뛰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딱 낮춰있어요. 다시. 자. 하나. 들어오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들어오죠. 하나. 들어오고. 그렇지. 자. 하나. 둘. 시작. 하나. 그래서 낮춰있어야죠. 둘. 자. 스윙. 다시. 다시. 팔로만 스윙하면 안되고 골반을 살짝 이용할게요. 이렇게. 자. 하나. 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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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걸고. 자. 하나. 걸고. 그렇지. 자. 잔발. 톡.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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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잔발. 톡. 그렇죠. 그렇지. 자. 잔발. 이거 어려웠다. 이거 어려웠어. 다시. 자. 여기 보시고.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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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안 돼. 하나. 둘. 셋. 얇죠. 각도. 하나. 뛰고. 자. 뛰었을 때 우리. 넘어가지 않게. 한번 딱 뛰었을 때 넘어가지 않게. 안 돼. 안 돼. 안 돼. 컷트 안 돼요. 쭉. 자. 기다려서. 하나. 둘. 자. 하나. 둘. 둘. 이게 얇으니까 자꾸 이렇게 날라가죠. 두툼하게. 두툼하게 해서 툭. 네. 다시. 멀어요. 더 땡겨와서. 그렇죠. 거기서. 더 땡겨오고. 각도 좀 더 열어보세요. 자. 각도 좀 더 열고. 그렇지. 자. 짧은 거. 오. 쿵. 톡. 자. 한번 뛰고. 다시. 뒷꿈치로 들어오면 안 돼요. 앞꿈치로. 자. 하나. 앞꿈치.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자. 좀 더. 땡겨왔다가. 그렇죠. 땡겨와야죠. 땡겨왔다가. 자. 앞꿈치로 톡. 자. 한번 뛰고. 들어오고. 한번 뛰고. 들어오고. 응. 다시. 뛰고. 들어오고. 그렇죠. 그렇죠. 자. 하나. 둘. 어. 다리가 지쳐가고 있어. 쭉. 자. 한번. 뛰고. 들어와요. 응. 다시. 자. 뛰고.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내가 좀 늦었다 싶을 때. 이게 아니고. 이렇게. 그래야지 어떻게든 속도가 붙을 건데요. 다시. 하나. 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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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자. 하나. 열고. 각도 열고 더. 기다려보세요. 기다린다기보다는 이 거리를 좀 더 땡겨와야 돼요. 우리가 좀 머니까요. 백드라이브 하실 때. 다시. 다시. 땡겨와서. 그렇지. 그렇지. 더 땡겨와서. 오케이. 자. 짧은 거. 오케이. 자. 짧은 거. 자. 땡겨와서. 다시. 자. 땡겨와서 열고. 어. 그 다음에 날아갈 때 보면 손가락이 힘이 풀려서. 어. 자. 손가락. 하나. 그렇지. 다시. 둘. 그렇죠. 하나. 둘. 아하. 아하. 꼬였다. 꼬였다. 자. 공부가. 하나. 둘. 자.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다시. 아하. 오케이. 하나. 오케이. 하나. 오케이. 하나. 들어오고. 다시. 들어오고. 쭉. 그렇지. 기다려서. 얇아요. 얇아요. 약간 백드라이브가 약간 백스트롱이랑 이런 느낌이죠. 여기서 걸려야 되는데. 오. 아하.